오늘의 키워드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어떤 섹터 종목들이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을지 그 내용 점검하면서 전략까지 이어가 볼게요. 두 분 모셨는데요. 이코노미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 알파경제, 김종이오 의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국내 증시가 11시 구간 저점 찍고 어느 정도 많이 만회했는데 아쉬운 건 그 이상의 힘을 내주지는 못하고 정체된 느낌이 있거든요. 오늘은 이대로 좀 마무리가 되는 건지 일단 시장 키워드로 저희가 오늘 전략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개의 키워드로 압축했는데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아무래도 오늘은 양도세 기준 완화된 부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죠. 큰손들의 세부담이 확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오전에 발표되면서 이 적용 시점이 언제냐를 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궁금증이 좀 있었어요. 많이들 정리되셨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이와 관련한 정보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면서 양도세 완화 이슈가 시장에 또 어떤 영향으로 이어질지도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국내 증시의 약세 이게 여기서 끝나고 다시 반등을 하는 건지 아니면 산타의 선물은 진짜로 마무리되는 건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양도세 관련해서 정부 발표했을 때 앞서 매물이 쏟아졌었다 매도 물량이 나왔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하락은 그럼 무엇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정리하면서 내일장도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섹터 종목이 있죠. 약세장에서도 견조한 그룹 대동 그룹주입니다. 포스코와 로봇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 내년에도 이 주도 섹터로 꼽히는 게 로봇주다 보니까 대동이 로봇주로서 역할도 있게 될 건지 전망 함께 해보면서 마지막으로 연말 기대되는 섹터까지 옥석가리기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장의 힌트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양도세 기준 완화 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다렸던 결과가 오늘 나온 거잖아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의견 어떨지부터 한 줄 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쉬운 타이밍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좀 더 빨랐으면 좋았겠다라는 의미인가요? 사실 어떤 일이든지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했던 시기가 있고 분명히 더 좋은 타이밍에 글로벌 증시 기준으로 나삭도 몇 거래 연속 상승을 했던 그 시기에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밀리지 않고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그 시기에 만약 했더라면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겠습니다만 저는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 이번 주 주말에는 왠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위기가 계속 풍겼었고 월요일날은 월요일대로 오늘 오후에 화요일은 화요일대로 오늘은 하겠지 수요일은 수요일대로 늦어도 오늘까지는 나오지 않겠는가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와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던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적용 시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거 좀 정리해 주세요. 쉽게 이야기하시면 그냥 올해부터 기준은 50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매도를 할 필요는 없는 상황 속에서 일단 혼선이 조금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의 조정이 조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올라온 것 대비해서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조정이었으나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는 여러 가지 이러한 이슈들이 조금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급격하게 한번 조금 차익 매도 물량, 실망 매도 물량이 좀 나왔다가 다시 이제 제자리를 찾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어제도 이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양도세 부분이 해결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마이너스 깊었던 종목군들이 바로 뭐 플러스로 전환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늘 하시던 대로 저는 실적 위주로 수급을 보시면서 지금은 빠르게 대응을 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변수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그러니까 내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더 철저하게 하는 선택과 집중이 더 중요하다. 이런 포인트 한결같이 김태성 본부장님의 의견이거든요. 맞아 떨어지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양도세 관련 이슈도 시장을 그렇게 좌지우지할 내용은 이제 아닐 것이다 라는 큰 그림의 내용이었고요. 김종효 의사님은 그럼 양도세 이슈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한줄평 열어볼게요. 이슈발 랠리는 한계가 뚜렷하다라고 봅니다. 결국 내용이 약간 일맥상통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양도세 기대감으로 올랐던 그 랠리는 이제 재료 소멸이다. 네. 만약에 이게 바뀌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연말에 내렸다가 연체 올라왔겠죠. 그래서 원래부터 주식을 계속 가져가고 싶어 하시던 분들이 세금은 좀 피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팔았다가 1월에 다시 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매번 반복되다 보니까 이걸 이용하는 일종의 트레이딩 세력도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매물이 나오면 싸게 샀다가 연초에 다시 매수가 들어올 때 빠르게 정리하는 그런 전략.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배당까지 거둘 수 있으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플러스 알파의 배당까지 거둘 수 있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전략적인 접근을 생각해 본다면 원래 양도세 기준 자체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한 적은 없고 일시적인 변동성을 확대됐다고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엎었다 뒤집었다를 반복하면서 일단 시장에 혼란을 준 게 개인적으로는 제일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결정을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러면 더 펀더멘탈에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연말 이벤트로 인해서 원래 월말에 빠졌다가 연초에 올라오는 그런 장세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흔히 기간별로 나타났던 이벤트 자체가 사라진다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게 별로 없다. 오히려 오늘 나타나는 조정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수급 쪽으로 보면 어저께 과학이 유입됐던 외국인 선물. 2만 계약 넘는 그런 선물 매수가 미결작정에 변동 없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기준 완화를 앞두고 기존의 매도 포지션을 이월했다가 대거 줄이는 양상을 외국인이 보였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별다로 시작 움직임이 없고 그다음에 수급 쪽에서도 큰 랠리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다시 포지션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시작 앞에 장 초반에는 또 숨 포지션의 증가 없이 미결작정만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따라서 이런 어떤 수급적인 이슈 혹은 시즌적인 이슈로 인해서 계절적인 이슈로 인해서 움직였던 그런 랠리는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 이슈는 이제 지나갔다. 없어졌다라고 보고 좀 더 펀더멘탈에 집중하시는 게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펀더멘탈에 좀 더 집중하다. 지금 재료는 사라졌다. 연연할 필요 없다. 이렇게 정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를 기대감으로 이끌었던 재료가 지금 소멸된 건데 증시에 산타랠리도 그럼 같이 소멸이 되는 건지 일단 오늘 쉬어가기 때문에 그런 궁금증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재동 걸린 산타랠리일까요? 오늘 조정을 저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건지 워낙 또 최근에 뉴욕 증시 오를 때 같이 올랐고 간밤에 뉴욕이 하락했기 때문에 연관돼서 움직입니다라고 보고 끝내도 되는 건지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김대성 본부장님의 한 줄평 열어보겠습니다. 욕심은 내려놓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좀 더 올랐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사실은 산타랠리에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투자자 중에 한 명인데 일단 대주주 양도세가 어찌 되었든 이벤트가 소멸이 되었고 그게 이제 가장 안 좋은 선반용이라는 또 단어를 핑계 삼아 지금 매도 물량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좀 놓고 보면 일단 기대했던 엄청나게 강한 산타랠리에서는 조금은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사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를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계좌의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었으나 그래도 이제 흐름은 나쁘지 않았었는데 유럽이 그랬던 것처럼 혹은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이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갈 만한 지금 모멘텀 자체가 완전히 완전히 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다소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올해 산타랠리 그러니까 이제 연말에 추가적인 상승세를 노리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내년 상반기를 또 한 번 이제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를 오히려 노려보자. 지금 상황에 산타에 연연하지 말자라고 주셨는데 김종일 의사님 의견은 그럼 어떨지 한 줄 평 바로 보겠습니다. 반도체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까치랠리를 기대한다. 까치 까치. 요 설날 까치입니까? 네 맞습니다. 1월 휴가. 네 그래서 산타랠리를 예전에 한 번 언급할 때 아마 김태성 본부장과 동일 시간에 언급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게 선물은 오지만 크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기억나요. 네 저는 이미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랠리를 이어가려면 언급하셨던 것처럼 뭔가 시장의 판도가 바뀔 정도의 큰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 증시도 잘 살펴보시면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을 장중의 동향으로 살펴보시면 우리가 대충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가 부근이 거의 항상 보압권에 붙여놔요. 그러면서 이 등락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 시장에서 또 소위 이제 쇼셀러들 쇼셋 세팅을 하는 사람들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왔고 연속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한 번 물량을 집어넣어 보는 거죠. 그러다 종가 부근에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 환매수 들어오면서 종가가 쭉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최근 들어서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연준 의원이 아무리 진화하려고 해도 진화되지 않던 시장이 오늘 실적 발표됐던 한 종목으로 인해서 약간의 시그널이 온 거죠. 대표적으로 운송업종을 이끄는 대표 페덱스의 실적이 부진하면서 12%의 급락이 왔죠. 이게 물론 하락신호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다우지수의 선행지표라고 많이 얘기했던 운송지수의 대표 종목이 빠지고 그 운송지수의 하락분이 미국 내에서에 대한 상대적인 불확실성을 암시하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종가 부근에 말아올리는 거의 매일매일의 효과가 사라졌다면 그러면 미국 중시도 추가적으로 끌어올리기엔 쉽지가 않죠. 거기다가 다음 주는 거의 연휴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부터 추가적으로 끌어올리려면 미국도 뭔가 강한 이펙트가 있어야 되고 우리 시장도 강한 이펙트가 있어야 되는데 남겨진 일정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정도의 이벤트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산타랠리보다는 차라리 1월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반도체 수출 물량이라든지 반도체 가격을 보면서 그런 랠리를 기대하시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1월 효과를 주도해줄 그러니까 까치 효과, 랠리를 주도해줄 반도체다라고 보시는 거세요? 아니면 반도체의 수출 데이터를 지켜보자는 뜻일까요? 저는 원래 제니얼 이펙트라고 하는 게 중소형주의 약간은 언어말리 같은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은 펀더멘탈로 설명할 수 없는 중소형주 효과가 나타났던 것이 연말에 있었던 코스닥 시장의 양도세 물량과 결부돼서 나타났던 것인데 이게 만약 선반영되었으면 1월에 그거 안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대형주 쪽, 반도체 대형주 쪽에 의미 있는 랠리를 한번 기대해보는 게 더 의미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꿀팁까지 전달을 해주셨고요. 결국 산타는 이제 좀 놓아주고 우리가 내년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보자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업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로봇사업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대동그룹주 아무래도 내년 어떤 키워드가 로봇이 또 있다 보니까 대동이 연말에 이런 이슈를 터뜨리면서 내년 어떤 수급까지 좀 끌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전해지더라고요. 9월 중순에 대동기여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계속 우하얀 그래프를 그리다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거든요. 반등의 모멘텀을 맞은 건지 김대성 본부장님의 한 줄평 보겠습니다. 기대감 채우는 성과다라고 합니다. 일단 뭐 포스코와의 계약이잖아요.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포스코 제철소 내외 떨어지는 어떤 이물질들을 수거하는 로봇을 납품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대동기여가 정말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지금 로봇하면 레인보우 로봇틱스, 두산 로봇틱스, SPG 이런 기업들이 이미 엄청나게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잖아요. 그동안에 자율주행 쪽으로 조금 더 분위기가 많이 넘어갔었던 대동이 이번 기회에 로봇주로 평가를 받게 된다고 하면 그들이 올라갔던 것처럼 기존 로봇주들이 랠리를 보여줬던 것처럼 저는 대동기여가 그 수급의 힘을 좀 받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오늘 윗구리가 길게 달렸다고 하면 아무래도 수급의 집중도 자체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계속 마무리가 됐고 여기서 이 종가까지 끝까지 밀어준다고 하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세도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면서 또 하나의 좋은 기업이 탄생할 가능성도 저는 높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동안에 대동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에 대한 포커스 여기에 로봇까지 겹쳐졌기 때문에 저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 기업은 계속 오르락내리락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에 이어서 로봇주라는 어떤 테마까지 엮인 대동그룹에 대한 전망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고요. 내년에도 자주 언급될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김종효 의사님은 의견을 어떻게 가져오셨을까요? 대동그룹주 볼게요. 농슬라, 주목도가 핵심이다 라고 합니다. 대동의 별명이죠. 농슬라. 어쨌든 로봇 관련해서 이 사업의 첫 결실인데 로봇주의 새 강자로 떠오를 가능성까지 저희가 열어둬도 괜찮을까요? 로봇의 대장주나 새 강자라기보다는 농업시장에서 이렇게 TYM이나 과거 동양 쪽이었죠. 그래서 동양 기계와 더불어서 대동이 주목도를 받았던 것은 미국의 존디어의 주가 강세와 더불어서 한때 크게 강세를 보였다가 미국의 존디어가 약세로 돌아서는 그런 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같이 밀리는 양상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의 전반적인 농기계 확산, 상대적으로 존디어보다는 좀 작은 규모의 농기계를 만들고 있는 국내 TYM이나 아니면 대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의미 있는 상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아무것도 걸릴 것 없는 소위 농장 내에서의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I 자율주행과는 좀 의미가 다르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따라서 AI나 로봇의 대장주가 될 수는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 자체가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데다가 우리나라에서 올 한해 지금은 좀 탄력이 둔화되었지만 한 해 내내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의료기기 쪽이거든요. 의료기기의 핵심 포인트는 밸류가 아니라 수출 실적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대동이나 TYM 같은 경우에도 수출 실적의 개선, 거기다가 로봇이라고 하는 새로운 모멘텀이 붙으면 상대적으로 장기 저평가되어 있던 종목이 어느 정도 밸류가 적어도 시장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은 주목해볼 만한 기업들이 모두 문을 닫고 있어서 추가 매수가 좀 불가능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일단 조정이 나타난다면 저는 종목을 벌려서 가시기보다는 대동이나 TYM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저가 매수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이슈가 터지지 않으면 거래가 수반되는 종목들이 아닙니다. 많은 비중을 담으셨다가 내가 팔고 싶을 때 못 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를 하신다면 포트폴리오 내에서 적정한 비중 조절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을 줄 수는 있지만 단계 트레이딩 관점에서 비중 조절을 좀 해야 된다. 그건 아니고요. 일단 조금 길게 보셔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원래 거래 자체가 없는 종목이고 효과도 막 벌어져 있는 종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오늘처럼 이슈 나오면서 강하게 밀어붙이면 이렇게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게 평소의 모습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이 종목에 투자를 하실 때 비중은 그렇게 많이 가져가실 수 없는 종목이다라는 점도 유념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비중까지도 지금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평소 모습이 아니라는 이슈와 동반되는 상승이었다라는 점도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분위기 속에 재료 있는 종목의 강세가 눈에 띈 상황이라서 대동도 저희가 점검을 하게 된 건데요. 그럼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이제 좀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연말도 마무리를 잘하고 1월 효과 이야기도 두 분 다 공통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 그리고 연말에 우리 계좌를 좀 빨갛게 물들여줄 그런 섹터는 무엇일지 두 분은 어떤 섹터를 꼽으실지 보겠습니다. 김대성 본부장님이 꼽은 연말 기대되는 섹터. 이겁니다. 반도체, 그 안에서도 온 디바이스 AI를 꼽아오셨는데요. 반도체가 워낙 요즘 탄탄하잖아요. 잘 나가는 그 반도체 안에서의 섹터도 많거든요. 일단 뭐 연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일단 연말만 생각하기보다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좀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면 저는 반도체 안에서 온 디바이스 AI가 조금은 강세의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1분기에 갤럭시 S 시리즈의 온 디바이스 AI라고 하는 가우스가 탑재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심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모바일에 탑재가 되면 LG전자는 이번에 노트북에 탑재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구글도 픽셀 핸드폰에 그들의 AI가 탑재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년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 온 디바이스 AI가 어떤 제품에 탑재돼서 나오는 그러한 해이기 때문에 저는 이쪽으로의 관심도를 조금 더 크게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S24 시리즈에 탑재가 된 것이 호응을 크게 이끈다면 저는 온 디바이스 AI 플러스 모바일 부품주들까지도 한 번은 더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제는 저희가 자동차 이야기할 때 중고차 시장까지도 그 빈틈 공략을 잘 저희에게 전략 주셨는데 모바일 부품까지도 이 온 디바이스 AI가 삼성전자 안에 제품으로 탑재가 명확하게 되고 호응을 얻는다면 관련 부품까지도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다. 저희가 꿀팁도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종현 의사님은 연말 좀 기대되는 섹터 어디를 꼽으셨을지 궁금해지는데 바로 열어볼게요. 자동차주를 보십니다. N화와의 연동성을 좀 주목해보자라고 키포인트를 주셨는데요. 네. 반도체 IT 부품은 이 시간뿐만 아니라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저는 올해 연초부터 자동차에 대해서는 상단이 막혀있다라는 의견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는데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상단을 열 가능성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 이유는 N화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의 상단을 막았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N화가 워낙 극단적인 약세를 보이면서 미국의 달러화로 자동차를 살 때 우리나라 원화로 자동차를 사면 동일 자동차, 동일 레벨에 있는 자동차를 일본차와 비교했을 때 한 천만 원가량의 가격 차이가 나는데 달러로 샀을 때는 별로 가격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현대기아차 너무 잘했죠. 작년부터 올해까지 실적이 단 한 번도 꺾임 없이 YY 기준으로 계속 성장했는데 문제는 하반기부터 일본차만 오르고 한국차는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5% 성장할 때 일본차가 YY로 40%씩 성장했기 때문이죠. 그게 일본차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신차 모델의 라인업이 확대된 부분 그러니까 오랜 기간 페이스리프트마저도 없었던 이런 자동차들이 전부 갈아엎게 나오면서 물론 우리나라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게 갈아엎은 거냐라는 비아냥 섞인 조롱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최신 옵션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차를 잘 만드는 일본차가 가격이 싸게 나왔다면 당연히 선호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전기차의 탄력이 둔화되는 구간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던 일본차가 치고 나온 거죠. 그런데 지금 엔화의 방향성이 한때 엔달러 기준으로 150이 넘었다가 지금 140 초반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저는 BOJ가 내년에 금리 안 올린다고 했지만 엔화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엔화는 상대적으로 강세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환율이 바뀌면 우리 자동차가 좋아서 많이 오른다라기보다는 그동안 이런 이유 때문에 재평가를 받지 못했다. 평균 PER이 7배였는데 5배 수준에서 맴돌았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도에 이익 하향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PER 6배, 7배만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가 대비해서 20, 30%의 추가적인 상승 요인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엔화가 다시 약세로 돌아서지만 않는다면 아마도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자동차 종목군들이 현대차 기준으로는 한 23만 원 정도 기아차 기준으로는 10만 원 이상 정도의 주가를 가더라도 전혀 고평가되거나 다소 부담스럽지 않은 주가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동차 부품 중에서 최악에 가 있는데 최악을 벗어날 수도 있어 보이는 기업은 HL만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주에 대한 특히 엔화와의 연동성을 주목하자라고 하면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기업까지 힌트가 나갔습니다. 여러분 잘 참고하시면서 연말까지 저희가 성공 투자로 함께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